안녕하세요. 바쁜 농업인들을 위한 2022년 8월 카드뉴스입니다. 먹노린제는 7에서 8월에 약충과 성충이 벼줄기에 굳힘을 받고 흡집하며 심하면 수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로 논 가장자리에 피해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생육초기에 심하게 피해를 받으면 초장이 짧아지고 이삭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천 약재로는 말루포 액상수화제, 나노진 액상수화제, 비카드 액상수화제, SG블루밍 액상수화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추탄저병은 지난해 버려진 병든 잔재물이 가장 중요한 1차 전염원이고 장마가 길고 비가 잦은 해에 발생이 많습니다. 병든 과실을 그냥 두거나 일한 사이에 버리면 방제효과는 50% 이상 감소하므로 병든 과실은 즉시 매립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약재로는 카브리오 유제, 스포르곤 수화제, 프로키온 액상수화제 등이 있습니다. 무, 배추 뿌리혹병은 뿌리에 크고 작은 혹이 생겨 작물의 지상부가 말라 죽는 병입니다. 뿌리혹병 발생 이후에는 방제가 어려움으로 철저한 사전방제가 필요합니다. 뿌리혹병균은 물이나 흙을 통해 이동함으로 물빠짐이 좋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병든 배추포기는 발견 즉시 제거합니다. 추천 약재로는 명작 액상수화제, 명작분제, 명작세립제, 트레이온 입상수화제 등이 있습니다. 담배나방은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높아지면 담배나방의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충은 3년 이상 자라면 약재저항성이 커져 방제효과가 떨어짐으로 새 잎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알이나 유충을 발견하는 즉시 방제합니다. 추천 약재로는 제라진 유제, 나노진 액상수화제, 타르보 유제, 애니충 액상수화제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고온으로 진딧물과 총채벌레의 밀도가 높아져서 이들 매개충들이 전파하는 바이러스병 확산이 우려됩니다. 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딧물과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의 매개충인 총채벌레는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기작이 다른 등록약재를 선택하여 방제하도록 합니다. 감염이 되면 방제가 어려우니 예방 위주로 방제를 철저히 해주어야 합니다. 추천 약재로는 진딧물에는 빅스톤 입상수화제, 화스탁 유제 등이 있고 총채벌레에는 제라진 유제, 램페이지 유제 등이 있습니다. 사과갈색 무늬병은 주로 공기전염에 의해 발생됩니다. 병 발생은 7월 이후 증가하여 8월 가장 많이 확산됩니다. 따라서 8월까지 비오기 전 정기적으로 등록약재를 수관 내부까지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해야 합니다. 추천 약재로는 레빅사 액상수화제, 카브리오 유제, 스포르곤 수화제, 델란 수화제 등이 있습니다. 복숭아 심식나방은 주로 사과의 꽃받침 부분과 과경부의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과실을 뚫고 들어가 피해를 입힙니다. 8월 중순부터 2세대가 발생함으로 등록약재로 방지하여 발생 밀도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추천 약재로는 메디충 입상수화제, 애니충 액상수화제, 라이몬 액상수화제, 램페이지 유제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쁜 농업인들을 위한 8월 카드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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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